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네 토크온 아니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입니다 자 이제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소리 키도록 할게요 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텔을 사랑해요 예 음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군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아주 잘 들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리십니까 목소리 좀 키워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여수사는 25살입니다 여수사는 25살 반갑습니다 여수 25살 네 무슨 일로 전화 주셨었나요 네 방송 컨텐츠적으로 궁금한 부분 저에 대한 궁금함이네요 네 말씀하세요 코트를 웃겨라 는 또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해요 아 근데 그거는 채팅창에서 물어봐도 되는건데 굳이 전화를 해갖고 물어보시네 네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하시길래요 아니 뭐 코트로께라 좀 재미가 없어요 제가 재미가 재미를 못 느껴요 예 그리고 할 만큼 하지 않았나 다시 하실 기회가 없으신거죠 예 예 별로 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냥 영도 타임 때나 그냥 같이 보는게 그게 맞지 뭐 굳이 뭐 네 알겠습니다 영도 쏘러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든지 코웃을 할게요 항시 항시 코웃입니다 뭐냐면 진짜 영도를 했는데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긴 걸 보내줬다 그러면은 뭐 그때 뭐 치킨 한 마리씩 드리든지 하죠 뭐 예 아직 남은 그 기프티콘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튼님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아 저 그 서울 사는 29살입니다 서울 사는 29살 반갑습니다 예 무슨 일로 지나주셨어요 아니 제가 고민이 있는데 네 제가 그 매주 로또를 만원씩 사고 있거든요 매주 로또 만원어치 구매 네 제가 저번주에 1등이 됐어요 저번주에 1등이 당첨됐다 네네 몇 회차에요 몇 회차 1145에요 1145회 차 얼마에요 그 세금 빼고 한 21억 정도 됩니다 21억 정도 네네 와 3억 30억이네 네네 대박 와 그럼 이 9명 중에 한 분이신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고민이 대박이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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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된 놈이 여기서 이러고 있노 1등 된 놈의 목소리가 아니다 아니 1등 돼봤어요 님들 1등 된 사람의 목소리는 갑자기 와 로또 1등이 1등이다 내 목소리는 이렇게 1등 된 사람의 목소리로 변하지 이렇게 변합니까 어떻게 변해요 목소리 변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요 그 이제 1등이 당첨이 되셨는데 네 제가 그때 부산 여행 갔다가 좀 이상한 꿈을 꿔서 로또를 샀거든요 부산 여행 갔다가 심상치 않은 꿈을 꾼 후 로또 1등이 되었다 네 그래서요 근데 제 고민은 네 가족한테 말하기가 싫어요 솔직히 아 가족한테 알릴 수 없다 네 아 그래요 이걸 꼭 말해야 될까요 코트님 어 저는 굳이 라는 생각을 해요 굳이 알려야 할 의무인가 로또 1등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저는 알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알리면은 사실 뭐 근데 알리기 전에 보통은 어떻게 하죠 보통 안 알리나 저는 저도 알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알리지 않을까요 가족은 친척들은 안 알리더라도 가족끼리는 알지 않을까요 음 보통은 기분 좋아서 다 알린다 음 그래 나는 좀 더 신중해질 것 같긴 해 로또 1등 당첨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엄청 막 와 막 하면서 엄청난 그 도파민 샤워를 하겠지만 나도 그 과정을 거친 후에 되게 신중해질 것 같고 되게 갑자기 능지 상승할 것 같아 네 로또 1등이 당첨이 된다면 아무튼 뭐 20억 조금 넘는 돈을 이렇게 수령해 가셨는데 네 앞으로 인생 계획은 어떻게 돼요 가족한테 알리지 마세요 그냥 알리고 싶지 않으면 네 알릴 의무 없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그 가족들한테 이제 한 1억씩 주고 그렇게 이제 끝내고 싶은데 음 가족들에게 1억씩 주고 끝내고 싶다 근데 저는 좀 거슬리는 게 네 어 끝낸다 라는 게 돈 생기면 가족과의 연을 끊는다는 그 표현이 네 되게 호로 개 싹 너무 씨발 새끼 같아요 네 아 그러세요 근데 저를 이제 가족들이 왜냐면 당신을 낳아주셨고 네 어 키워 주셨잖아요 네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저의 키운 비용이 1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키운 비용이 1억이 안 된다? 네네 그래서요? 그래서 1억이면 적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학대받고 자라셨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제가 그런거 아닌데 왜 그렇게 가족을 적대지해 돈 생기니까 개새끼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자리고 그랬습니다 아니 개새끼 열매 먹었어요? 아니 호루새끼 열매 먹으셨어요? 아니 너무 그렇게 비하진 것 같아요 진짜 후레 상뚱은 상렬의 개자식이네 이 씨발 욕이 욕이 아까울 정도로 씨발 새끼네 아니 제가 가족들한테 이렇게 돈을 드리는 목소리 언성 높이지 마 이 개새끼야 제가 욕을 먹어야 언성 높이지 마 어 언성 씨발 새끼가 쳐 웃는거 봐 아휴 아니 언성 높이는게 아니라 언성 높이지 마 아 죄송합니다 이 새끼 구라네 응 구라 꺼져 구라 맞죠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믿으세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걸고 인증해 줄 수 있어요? 뭐 백풍선 뭐 백만 개를 쏠까요? 아 이 새끼는 좀 뭔가 어디 좀 뭔가 좀 그 사고 체계가 어긋난 새끼네 누가 백만 개를 쏘냐 로또 아무리 1등이라도 백만 개면은 얼마인 줄 알아? 1억이죠 1억이야 너 20억 중에 20 20분의 2를 나에게 줄 수 있어? 그걸로 인증 가능해? 그게 아니라 네 통장 네 통장에 찍힌 그 20억 수령해 간 거를 갖다 인증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야 그걸 인증하지 못하면은 네 핸드폰 번호 까겠다 이 말이야 아니 제 아니 거짓말 한 거 인정해 안 해 그냥 관심 끌려고 한 거 인정해 안 해 인정해 안 해 인정해 안 해 그렇게 뭐 인정해 안 해 강제로 인정하라고 하면 뭐 인정할게 인정해 안 해 인정 안 해? 인정 안 해요 저는 당첨됐으니까요 그러면 사진 보내줄 수 있어요? 무슨 사진이요 그럼 일단 10만 개만 쏴볼게요 그럼 되죠? 크 100개만 쏴도 인정할게 100개요? 내가 봤을 때 너는 100개도 못 쏘는 아 진짜 너는 그러니까 이 너 사람을 많이 그러니까 너가 딱 봐도 사회성 없는 게 느껴져 말투나 톤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줄 알면은 그 사람에게 좀 더 그 사람을 속일 의도가 있다면 어느 정도는 좀 뭔가 현실에 와닿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시작부터 구라를 무슨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다 가족들이랑 뭐 손절치고 싶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방구석 몽상가 같아 자기 시간이 너무나도 남아도니까 방구석에서 그냥 쳐 누워가지고 어? 그냥 천장이나 보고 쳐 누워있는 거 맞는데 어 목소리 높이네? 반박 아니 로또 1등 된 사람이 다 듣고 얘기하세요 내 생각은 당신은 그냥 방구석 몽상가야 천장이나 그냥 쳐보면서 어? 나에게 무한히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내가 로또 1등 당첨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망상을 펼치다가 전화해가지고 네 망상을 나한테 얘기한 거지 아니 많이 부러우신가 보네 코트님 아 일도 안 부러워 아니면 뭐 당하신 게 많으신가요? 이런 식으로도 비열하게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넌 되게 사람이 넌 딱 토크온 하는 새끼야 꺼져 토크온이 아이 꺼져 번호 깐다? 그렇게 0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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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깐다 아이 친구야 네 지능이 떨어지냐? 내가 네가 하는 말에 속을 거 같냐? 방송을 보다 보면 느껴지는 게 없냐? 저는 코트님 방송만 9년동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방송 9년을 봤건 언제 봤건 좀 병신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지능 개떨어지는 새끼야 아니 지금까지 뭐 전화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로또 1등이 당첨되는데 가족들을 손질 칠까요 말까요? 1억씩 주고 그냥 가족들 떠나보내고 싶은데 이게 말이야 이 씨발 새끼야 병신같은 새끼가 아이 정말 짜증나네 재미도 없고 뭐하는 거야 이 새끼는 이렇게 남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말을 하지 말라니까 개야 100개만 쏴봐 어? 솔직히 100개면 머물이 아니잖아 아니 그냥 거짓말 기세로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어거지 부리지 말라고 진지하지도 않고 네 목소리 톤이 연기도 못하고 넌 그냥 병신이야 그냥 내가 봤을 때 어? 아 그렇게 생각하십쇼 나중에 10만개 쏘는 사람은 저입니다 그렇게 알고 그냥 불지옥에나 떨어져 이 버러지같은 새끼야 아유 씨 나중에 지옥에서 만나시죠 코튼이 개소리 하지 말고 꺼져 좀 영원한 코튼이 불효자 새끼야 엄마가 네 전화통화 해갖고 아들놈은 새끼가 뭐하나 했더니 인터넷 방송에다 전화해가지고 로또 1등 당첨됐습니다 근데 가족들 손절하고 싶습니다 진짜 이거 부모님이 들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개 사이코 새끼야 아 아니 왜 이런 애들이 살지 왜 이런 애들이 그 그 이런 애들에게 생명이 왜 주어졌지 어? 아 진짜 밖에 나가면 존나 열심히 살면서 막 진짜 힘든 삶을 영위해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런 새끼들이 왜 영혼이 주어지고 왜 사지 멀쩡하지 진짜 인생은 불공평한게 맞나봐 아 아 너무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 아 아 이런 애들이 밑에 깔아줘야 되니까 그게 맞긴 해 하 밑바닥이 있어야 그래도 또 생태계라는게 유지가 되니까 음 부모님이 들으면 속상하겠다 이 자식아 아 첫 전화부터 이렇게 전공 페로몬 풍기는 새끼들이 전화하니까 진짜 막 오늘 하기가 싫네요 더러운 새끼들 이런 새끼들이 왜 방송을 보지 음? 번호 까버릴까요? 아 괘씸해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니야 이제 좀 좀 내가 봤을때 좀 그 지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친구 같아 어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음 방금 한 놈은 내가 수신거부를 좀 해야겠다 뭐냐 이게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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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 지금 문제가 있나봐 이게 왜 왜 전화가 지금 안 걸리네요 흠 흠 이제 되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산 광주산은 26살입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아 네 잘 들리나요 이제 네네네 광주산은 26이요 26살 네 말씀하세요 아 그 발음이 아니고 네네 오토바이 타시잖아요 네네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목소리 좀 작다는데요 네 아 지금 잘 들리나요 예예예 딱 이 톤으로 얘기해주세요 이소를 받는데 떨어져가지고 예 제가 이소 팁을 조금 받고 싶어가지고 어 제가 원래 125cc 매뉴얼을 타는데 네 네 근데 그 감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꽤 많이 타고 다녔는데도 네네네 그래서 약간 좀 팁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음 지금 한 번 떨어지셨나요 네 처음 떨어졌습니다 어 학원을 등록하기에는 좀 돈이 아깝죠 그쵸 아무래도 약간 그만큼의 트라이를 해서 약간 딴다는 마인드라서 그 네이버에 어 그 이종 소형 연습장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7만원에서 뭐 한 10만원 정도면 어 2시간 내지 4시간 네 연습 연습 를 시켜줘요 연습을 하고 따신건가요? 네 저도 그 7만원 주고 별내 연습장인가 거기서 잠깐 이제 그 속성으로 배웠어요 아 네 그러고 나서 다음날에 바로 땄어요 아 알겠습니다 연습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겠어요 그 돈 그 7만원을 쓰는게 더 나을거에요 그냥 그 돈 쓰시고 연습을 그 속성으로 빨리 배워갖고 그러고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런 쪽으로 유명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목동 김기사 뭐 별내 연습장 여기저기 많이 있더라구요 근데 뭐 저는 그 7만원인가 주고 두 번 떨어지고 그냥 바로 붙었어요 네 사설에서 연습하면은 감 좀 있으면 바로 딸 수 있어요 여보세요 오빠 나 기프티콘 좀 보내줘 010에 4525에 번호 공개합니다 목소리 똑바로 하세요 한심한 새끼들이 장난 전화를 하네 그게 없나 아 오늘 그거 없는 새끼들이 전화 많이 하네 그게 터졌나 양심 양심 whatever 양심 양심 양심이 없다 음 양심 음 양심이 없다 양심이 없다 근데 이게 전해부터 느낀 거지만 그 몸을 보라는 전화데이트 컨텐츠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할 때마다 뭔가 평균 이하 어딘가 모자라고 결함이 많은 사람들 이런 좀 어딘가 모자라고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컨텐츠가 되려 뭔가 이 사람들을 내가 갈궈서 내가 자존감 채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열하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비난하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진짜 로또가 1등 당첨됐는데 어떻게 장난으로라도 가족들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아니 성인이 되고 나이가 스물다섯 살 처먹고 그랬으면 자기 앞가림 자기가 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식구석에서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부모님 등골 쳐 빨아먹으면서 흙 퍼먹는 새끼들이 전화해가지고 참 세상 살기 좋아졌다는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부모님이 직접 들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속이 안 좋았을 거예요 아니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로또 1등 당첨됐어도 저 자식 같지도 않은 저 호로 새끼는 바로 1억이고 뭐고 그냥 집 밖으로 쫓아내버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반갑습니다 네 인천산은 28살이고요 네네 인천산은 28이요 네 그 취업 관련해서 상담을 했는데 네 제가 그 백수인긴 한데 백수예요 네 군대 다쳐가지고 군대에서 다쳤습니다 네 의병 전역했거든요 의병 전역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가보험지장단대 네 그 4년 정도 대학병원 다니면서 됐거든요 그래서 의병 전역해가지고 보험차에서 매달 120만원씩 나오거든요 매달 120만원씩 나옵니다 네 그렇게 받으면서 그거를 4년 동안 보면서 네 지금 총 4천만원 네 그래서 원래는 그 중간중간에 네 병명이 뇌전증인거는요 뇌전증이요 네 뇌전증 네 뇌전증이 어떤 증상이죠 그 발작이요 뇌전증 그 발작을 일으켜요 네 예 발작 증세 이거는 뭐 간헐적으로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아버지 때부터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취업하려면은 그걸 숨기고 나서 취업하면은 회사에서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말하고 나면은 네 취업이 안되잖아요 취업을 하려는데 회사에 숨기고 취업을 하면은 안될까요 이 질문이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취업을 어디다 할지 뇌전증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무슨 일하세요 그 부모님 회사 그 집 근처 회사 집 근처에서 어떤 회사를 운영하실까요 제철소요 제철소 네 가업을 물려받는 건 어때요 아 근데 그거를 그 친구분들도 만난 적 있었는데 좀 위험하니까 그리고 제가 발작 그 알바했을 때 발작이 끼면은 네 보호자 와야 돼가지고 집 근처 와서 네 데리러 와야 돼요 어 그래서 내가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위험하더라도 부모님 그 가업을 돕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님 제철소 일하는 게 기중기 같은 용잡이나 기중기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운전을 못해요 지금 수정 높다고 네 그 병각잡이 일하면 또 안되니까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집에서 혹시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는 거 어때요 집안일밖에 못한다는 거는 본인 생각이고 그 집에서 자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보세요 아주 네 집에서 사무직을 하면 되잖아 어떤 사무직을 집에서 사무직을 할 수 있는 게 많죠 자격증을 일단 따야죠 응? 네 근데 그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이지만 네 내일 모레면 서른인데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놔야지 동생아 지금 제가 점점 이렇게 순혈증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이게 뭘 따도 이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동생아 잘 들어라 네 너가 일단 지금 4천만 원 모았잖아 네 그 돈은 그 돈은 만지지 말고 네 일단 지금 그거는 이제 돈 가지고 있고 자격증을 따야 돼 자격증을 따야 돼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관련돼 있는 업무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집에서 집 밖에서 뭔가 활동하는 거는 제약이 많잖아 네 위험 노출도가 좀 있잖아 그쵸 응 그러니까 집에서 해야 된다고 일을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럼 제일 뭔가 추천할 만한 일이 그냥 자격증 그런 자격증을 따야지 일단 응 자격증 공부를 해야지 거기도 능력이 뛰어나면은 고급 인력이 될 수가 있어 응 자격증은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 어 그 자격증 딴 데에도 그 앞으로 갈 그런 그거는 이 사람아 손을 잡고 이게 길을 다 알려주고 그냥 저 끌고 가달라는 얘기 아니야 자격증을 따서 뭘 할지는 네가 이제 쭉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생각 안 하고 28살에 어? 답을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지마 너무 너무 이게 지금 매달마다 돈 모이는 이 4천만 원 가지고 너무 지금 그걸로 너무 해이해졌다 아 근데 그게 그 자 딸만 병원 가는데 한 60만 원 정도 나가요 병원 그래가지고 응 아 병원비도 나가는데 일단 집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은 안 돼 근데 집에서 일을 하는 게 좋고 집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 집에서 애니 보고 어? OTT 보고 유튜브 보고 쇼츠보고 쇼폰 같은 거 그만 먹어! 내일모레 서른인 새끼가 이게 니가 지금 인방 볼 때야 이 새끼야 아니 너 내가 형이었으면 주워 박았다 진짜로 어? 네 정신 차려 인마 너 그게 니 그 언제까지 니 방패가 돼주지 않아 내일모레 서른이야 알겠어? 네 지금 생활 패턴 어떻게 돼요? 차 혼자? 응? 차 혼자? 하루 하루 루틴이 어떻게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얘기해봐 어 어 눈뜨면 뭐해? 어? 아 여보세요? 아 눈뜨면 뭐하냐고 눈뜨면 어? 여보세요? 아 뭐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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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리니? 네 여보세요? 어어 왜왜그래 왜 아 누구왔어 집에? 아 그래그래 야 일단 너 저 그 아침에 일어나서 뭐해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아침에 일어났다가 또 아홉 아침에 마홉 아침에 오다가 약 먹고 어? 약 자야 되지 아니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서 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잖아 약 먹어야죠 약? 어 약 먹고 또 이제 약 먹고 나서 또 하루에 하루에 약을 총 열 10알 열 알 어 그럼 하루에 열 알 씩 어 그 다음은 그렇게 계속 아 그니까 하루 종일 약만 먹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아 네 맞아 하루에 먹고 약 먹고 그 다음 뭐하냐고 근데 하루에 거의 약만 먹는데 거의 친구야 친구야 네? 하루 종일 약을 먹어? 네 하루에 열 알 씩 하루 열 알 하루 열 알 하루 열 알 무슨 소리 하루가 하루가 몇 시간이야? 24시간이요 그래 그거 얘기한 거야 네 24시간 동안 약만 먹는 게 아니잖아 24시간 동안에 하루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먹고 네 아침밥을 먹겠지 네 어 아침밥 먹고 약 먹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해 아 근데 제가 먹고 자요 먹고 자? 네 낮잠? 약이 약이 그 졸린 기운이 좀 있는 약이야? 네 그런 약이에요 오케이 약 먹고 아 밥 먹고 약 먹고 자고 네 오케이 밥 먹고 오케이 약 먹고 자고 일어나서 일어나면 몇 시야? 9시 정도 저녁 9시? 9시이요 새벽이 그 뭐가 돼가지고 약을 어 그것 때문에 오케이 자 일어났어 그럼 아침 9시 아침 9시 뭐해 그냥 딱히 뭐 혼자에게 내망이니까 집안일 혼자 하거나 아침 9시 일어나서 네 기상 후 집안일 네 혼자 제가 그나마 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어 집안일은 빨래 청소 세탁 그나마 도와줄 수 있는 게 빨래 청소 세탁? 네 집안일 많은 거 다 밥은 밥은 안 차리고? 아 밥은 저밖에 집 없으니까 알아서 차려 먹는 편이야? 네 음 그럼 그 외에는? 딱히 그냥 그 이후에 이제 밥 차려 먹고 이제 뭐 집안일 좀 하고 그 다음 뭐해? 좀 쉬다가 좀 자고 이게 똑같아요 맨날 하던 게 그러니까 쉬다가 쉴 때 뭐해? 쉴 때요? 잠자는 것밖에 없어요 기상 후에 집안일 한 다음에 바로 자? 네 그럼 넌 방송은 어떻게 봐 인마? 지금 이제 새벽은 제가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게 불명증 때문에 제가 또 새벽에 일어났다가 다시 4시 넘어서도 일어나도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뭐하냐고 약 먹어야죠 또 약 먹고 똑같이 밥 먹고 네 밥 먹게 별명 근데 네 하루 일가회에 왜 나는 없냐? 형 방송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누가 강제 시청시켜주고 있는 거야? 아니 여기 물어보라 궁금하면 물어봐라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 방송을 보는 것에 대해서 하루 일과에 대해서 내 방송을 보는 것을 빼먹었잖아 여보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컴퓨터 지금 컴퓨터 핸드폰 넣는 핸드폰 할 거 아니야 유튜브 안 봐? 유튜브 안 봐? 아닙니다 그래 왜 그런 거 다 빼놓고 밥 먹고 약 먹고 자고 기상으로 집안 일하고 밥 먹고 약 먹고 자고 왜 이것만 얘기해? 왜 네가 넣고 싶은 것만 넣고 뺄 거는 빼고 왜 그렇게 얘기해? 어? 어? 형 방송 보는 거 말고 다른 거 또 뭐 해? 딱히 뭐 유튜브 안 봐? 유튜브요? 요즘 재밌는 거 뭐 없어? 요즘 재밌는 거 뭐 없어? 요즘 재밌는 거 뭐 없어? 그냥 먹방 같은 거? 그치 먹방 누구 봐 요즘? 희밥이나 어 슬슬 나오네 그래 희밥 코트 또 뭐 봐? 저기 유튜브 유튜브 넷플릭스 봐 안 봐? 넷플릭스요? 어 드라마 먹었는데 드라마 어떤 거? 엄마가 같이 보냈고 보더라 장... 장... 장남인가? 장... 장남? 무슨 장... 장년... 장년이? 정년이? 정년인가? 어 정년이 보고 야 네? 너 희밥이랑 코트랑 정년이 끊어야 네가 지금 자격증 딸 수 있을 거 아니냐 너 희밥이랑 코트랑 정년이 끊을래 안 끊을래? 끊... 끊어야겠죠 너 희밥이랑 코트랑 정년이 끊을래 안 끊을래? 끊어야겠죠 끊어 네 너가 그걸 끊어야지 너 앞으로 앞... 네가... 네... 밥... 밥벌이 할 거 아니냐 너 게임 해 안 해? 아 지금 제가 막... 수산점 때문에 게임 보고 돼요 넷플릭스 정년이 말고 보는 거 있어? 아니요 나 혼자 산다 봐 안 봐? 네? 나 혼자 산다 봐 안 봐? 그게... 뭐예요? 아... 그거 뭐지? 아... 그거 뭐지? 누구지? 너 SNL 봐 안 봐? SNL 안 봐? 그럼 진짜 희밥이랑 코트랑 정년이 말고 보는 거 없어? 네... 그 아마 그... 형이... 그... 넷플릭스랑 그런 거 다 형으로 내줘요 돈 자동으로 아... 형이 돈 내줘요? 자동으로 기가족들만... 음... 가족 계정 있어 원래 다... 네... 저는 없으니까... 야... 너 저기... 희밥이랑 코트랑 정년이 끊어라 그리고 자는 시간 좀 줄여야지 어? 부모님도 나중에 노세할 텐데 형한테 의지하고 살래? 아니요 내가 뇌전증 겪어보진 못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남들이 보기엔 여러분들이 봤을 땐 제가 좀 개새끼처럼 볼 수 있겠지만 극복해야 돼야지... 극복해야지 응? 자는 시간 좀 줄이고 힙합 코트 정년이 끊고 자격증 따라 어? 네 어... 조금씩 바꿔봐 조금씩 밖에 나가서 아니 밖에 나가지 마 밖에 나가면 또 저기 간질 또 저... 발작 증세 일어나갖고 또 괜히 너 혼자 가족들한테 저... 민폐 끼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응? 네 응... 알겠어 아무튼 저... 자격증 따라잉? 어? 네 어... 알겠어 나중에 또 다음에 언제 또 전화 한번 해? 어...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아 얘랑 20분 통화했네 자격증 0개? 나 자격증 많아요 워드 프로세서 5급 자격증 있어요 운전면허증 있어요 2종 보통 있고 2종 소형 있어요 5급이 있다고요? 네 옛날에 있었어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시흥사는 95년생입니다 경기도 시흥사는 네 95년생입니다 95년생 말해봐 저는 부모님 부양 문제 때문에 부모님 부양 문제 네 그것 때문에 연락을 드렸는데요 네 일단은 저는 원래 고향이 전라북도 익산이거든요 음... 그리고 외동으로 태어나가지고 음... 제 부모님을 좀... 외동이다 보니까 부모님 부양하는 게 음... 걱정이 돼가지고요 네... 이제 경기도 시흥에 올라와서 회사도 자리도 잡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서른 살이다 보니까 음... 제 부모님이 나중에 이제 아프시거나 이러면은 음... 그게 좀 걱정이 좀 돼가지고 네 부모님은 지금 뭐 어떤 상황인데요? 어... 일단은 밑에서 이제 농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어... 이제 어머니는 좀 괜찮으신데 아버지가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좀 걱정됩니다 아... 아버지가 자주 아프세요? 어... 좀 심장 쪽이 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 심장 쪽이 좀 많이 안 좋으시고 네네 음... 뭐...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매달 돈을 지금 얼마나 보내드리고 계신가요? 사실 그런 거는 네... 없습니다 그걸 안 하고 있는데 뭔 지금 휘벌 부양 문제를 가지고 미리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갖다 걱정하고 자빠졌어? 이거 완전히 멍청한 새끼들이 오늘 전화 많이 하네 아니 매달마다 정기적으로 뭐 30만원이라도 50만원이라도 보내주는 게 그게 타지 생활하는 자식된 외동의 돌이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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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도... 아... 아 요즘에 애새끼들 왜 이렇게 저... 답답하지? 그게 또 하나... 효자 호소인이야? 부모님을 걱정하는 내가 좋은 거야? 아니면은 나를 어필하기 위함이야? 아니면 진짜 부모님을 걱정하는 거야? 부모님을 걱정했으면은 보험이라도 어? 보험비라도 내드리고 달마다 그 돈 보내주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그렇게라도 하고 뭐 하는 거야? 그래놓고 걱정은 왜 하고 있어? 정작 그 걱정의 근본은 당연히 금전적인 문제인데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좀 알아보고 보험회사라도 전화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95년생이란 새끼가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 암보험은 들어놨습니다. 솔직히 돈적인 문제보다는 가까이서 뵐 수가 없으니까 자리는 여기 경기도에서 잡았는데 멀리 계시잖아요. 제가 자가 아니 당연한 거지 전북 익산에 먹을 게 뭐가 있어. 그나마 경기도 저기 서울 외곽 쪽에 밀려나갖고 거기서부터라도 시작한 딱 그냥 그거야. 경기도 외곽은 뭐냐? 서울에서 밀려난 자들 아니면 밑에서 올라가는 자들 그 라인 경계선이 그 라인이 전부 다 그쪽이야. 어? 시흥, 수원, 용인, 김포, 인천 이쪽 다 라인들 자체가 의왕 뭐 이런 데 다 자체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일하려고 한 사람들이 많아. 일자리 찾아가지고 너도 그중에 하나고 근데 네가 아버지 걱정된다 그래가지고 전북 익산으로 다시 내려가고 거기서 뭐 먹고 살래? 농사 짓고 살래? 답이 답이 뻔히 나와있는 내용을 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심각한 척하지마. 장난하는 것도 아니군마. 걱정을 하면은 당연히 보험부터 알아봐가지고 또 큰일 날 걸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 네가 매달 버는 돈을 갖다가 좀 가사에 보탬을 주거나 그 말이 되냐? 지금 네가 지금 하는 말이다? 생각을 해봐라. 걱정하고 심각하고 근데 정작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진정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지금 열심히 네 앞가림하는 게 부모님한테는 최고의 그거일 수도 있어. 아들이 내 걱정한다고? 지나 똑바로 하라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통 부모들은. 알아 몰라 인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너나 어? 어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음 열심히 하고 네 어 아 저기 전화 끊었네 비타민 챙겨 먹어라 어? 비타민 챙겨 먹어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음 흠흠흠흠 아니 제가 혼내는 컨텐츠는 아닌데 아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 좀 나이값 못하는 새끼들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진짜 좀 현타오네요. 다 평균 이한가? 평균의 기준이 뭔진 모르겠는데 아 참 그래 뭐 20대라는 게 30대라는 게 막 그렇지 다 방황을 하고 뭐 다 이렇게 좀 헤매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 인생을 봤을 때 어 아 이제 나는 진짜 뭐 내가 인생을 진짜 열심히 살았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 다들 시간이 있을 때 어리고 젊을 때 뭐라도 해야지 응? 그래 안 그래요 와 몸매 지르네 호홀리 쉣 와 인마 야무지구만 음 예? 약간 나도 약간 뒷모습 봤을 때 살짝 어 짜게 식었다 자 이게 뭐 고민 상담이 아니어도 돼요 뭐 저 그냥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니까 음 무엇이든 물어보는 시간이니까 편하게 전화 주시고 고민을 굉장히 하는구만 오히려 좋아 고민을 한다는 거는 좀 신중해야겠다라는 거잖아 예 신중해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고민을 하고 전화했으면 좋겠어 이도 저도 얼토당토 않는 개소리 짓거리면은 나한테 딱 걸리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조건적으로 뭐 부정을 한다는 게 아니라 딱 제가 눈치도 빠르고 상황 파악도 잘하고 사람을 좀 많이 대해봐가지고 그냥 목소리 톤이나 말하는 뽐새 같은 것만 봐도 그냥 그 사람이 보여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의심이 많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상식적으로만 대하면 이게 사람 새끼인지 괴물 새끼인지 알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어 전화 데이트 하고 있으니까요 예 편하게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흠흠흠 야 이거 저게 좀 저기 좀 줘봐 커피 좀 줘봐 아유 자꾸 혼낸대 근데 나는 여러분들을 혼내려고 전화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혼내는 게 아니야 어 근데 오죽 답답하면 내가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흠 별 별 별 별 별 별 별 별 funding Everyone ening 별 elim 형 전화를 해도 될지 안될지 조금 고민을 해 보세요 고민하고 전화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사례들로 나한테 대입해 가지고 내가 뜨끔하고 내가 좀 많은 생각이 든다 그럼 그것도 어떤 좋은 영향을 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들어 나는 정말 우리가 쇼츠나 뭔가 쇼폰 컨텐츠 같은 거 짤막짤막한 그런 도파민 1차적인 도파민만 계속 접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 들을 기회가 없잖아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94년생 인데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담배 좀 피고 다 피고 전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4년생이면 몇 살이지? 서른 한 살입니다 서른 한 살 네 개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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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자 서울 사는 94년생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이제 저는 지방에서 이제 서울에서 올라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도 이루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걸 이루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대학교 학과를 나와서 그 과에 맞는 일을 하다가 좀 아닌 것 같아서 노량진에서 일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공부를 하다가 지금은 모아놨던 돈은 공부하면서 다 썼고 지금 공무원이 31살에 돼가지고 지금부터 처음부터 또 차근차근 모으면서 살고 있는데 31살에 일단은 사회에 들어가는 게 너무 늦기도 했고 제 또래들은 대기업 생산직 다니면서 몇 억씩 모으고 했는데 또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그래서 결혼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까지 여자를 거의 마지막 연애가 한 8년 전 그래서 이제 그런 산들도 많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것에 대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이제 결혼인데 여자를 어떻게 만났는지도 모르겠고 여자가 문제다 결정사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고 일단은 전반적인 어떤 고민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여자가 문제다 결정사는 연애를 해보셨나요? 연애? 마지막 연애가 8년 전이었는데 마지막 연애가 8년 전 네 cc cc 커플 좀 오래됐네요? 너무 오래돼서 이제 어떻게 뭐 연애세포라고 하는데 그게 좀 다 좋은 것 같고 여자를 만날 계기가 없다 네네 접점도 이제 사시다 보니까 아무런 그런 것도 없고 일단은 여자를 어디서 만나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정말 해줄 말이 없긴 한데 그나마 인스타라는 게 있잖아요? 아 제가 또 좀 얼굴도 이렇게 좀 자신이 없어서 아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어플 각종 어플들이 있는데 근데 어플 같은 경우도 해봤거든요 어 근데 약간 정상적인 사람도 많이 없고 어플엔 뭔가 정상적인 사람이 없었다 네 카카오 오픈채팅 같은 것도 해봤는데 카카오 오픈채팅 네 그 자리도 몇 번 가봤는데 좀 아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카카오 오픈채팅을 해서 지역 모임도 나가봤는데 본인의 성향이랑 맞지 않는다 네 제가 술을 또 아예 못해요 음 술도 전혀 못하다 보니 네 어 진퇴양난이다 네 자 일단 뭐 얘기를 좀 해주자면 네 어 그 사실 여자를 어디서 만나야 될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역설적으로 보면은 밖에 나가보면 다 여자가 있어요 밖에 나가면 다 만날 수 있는 게 여자야 밖에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단 뭐 번딸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할 수 없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을 번딸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초보적인 접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본인이 8년 동안 연애를 쉬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때는 거기서 약간 좀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어 지금 본인이 이제 이성에게 뭔가 크게 어필을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 그냥 스스로 이뤄낸 공무원 네 어 공무원 타이틀을 네 를 제외하곤 그렇죠 전혀 뭐 어필할 만한 네 구석이 없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주변에서 그 왜 뭐 소개팅 같은 것도 없어요? 흠흠흠 어 소개팅도 네 저는 한 번도 소개팅 제안도 없었고 네 어 스스로 좀 소개팅 좀 해달라고 얘기도 못 해봤고 네 음 내성적이어가지고 그 도퇴 됐네요 자연스럽게 아 네 도퇴됐어요 자연스럽게 본인이 좀 이거는 분명히 좀 인정을 해야 될 사실이고 네 맞아요 일단은 이성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뭘까요? 외모겠죠? 네 그래서 키 몇이에요? 저 170이요 음 키 170 네 65 어 몸무게 65 어 외모는 누구 닮았나요? 흠흠흠흠 어 외모는 음 피부 피부는 좋아요? 응 피부는 그냥 보통 뭐 관리를 따로 하진 않은데 어 피부는 보통 네 네 그래서 요즘에 뭐 눈썹 문신 같은 거나 모발이식이나 어 눈매 교정 이런 거를 또 하고 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이 또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자기 관리는 어느 정도 하는 편이네 모발이식도 하고 네 모발이식 헬스 또 음 눈썹 문신 음 네 음 무신사에서 무릎 내나게 또 옷도 좀 입는 편이고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일단은 본인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출 거는 갖추려고 하는 편인데 전혀 지금 그 시그널이 아예 없어 아예 없다는 거네 음 왜 그럴까 좀 주변인 아니 난 사실은 너무 솔로로 이렇게 오래 보내고 또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게 괜찮은 사람이면 네 아는 동생이 됐건 아니면 여자친구의 뭐 아는 지인이 됐건 뭔가 이런 쪽으로라도 어떻게든지 소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감사합니다 전혀 지금 그게 없으니까 난 그게 좀 약간 안타깝네 음 주변인들에게 또 좀 약간 도태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주변인들도 그런 제안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네 주변인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솔직히 성격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외모적인 부분에서 제일 크지 않나 외모가 좀 많이 깎여 있다 아 이게 좀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냥 딱 말 그대로 흔남이네 네 그냥 어줍지 않게 흔남에 지금 턱걸이 하고 있는 건데 네 맞아요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저보다 잘생겼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음 아니 그냥 좀 랄프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나보단 못생긴 것 같고 네 아 코트보다 못생겼다 네? 아니 약간 랄프까다 그 딱 이미지가 좀 날카롭다는 그런 느낌? 음..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제가 봤을 때는 안되는 거를 받아들이느냐 안된다는 거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발버둥을 쳐보느냐 근데 일단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는 오픈채팅이야 어느 모임에 가건 모임이라는 어떤 그.. 교집합 취미가 됐건 어떤 공통점인 교집합 사이에 있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안에서도 먹이사슬이 있어 아 맞아요 어느 동호회가 됐건 어떤 모임이건 그 안에 있는 수컷들은 전부 다 경쟁이야 그 안에서 내가 경쟁력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도 거기에서 흥미를 못 느끼는 거야 내가 거기서 주목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전화하신 분은 좀 약간 평균 이하야 음.. 못났어 못났다고 봐야 돼 근데 못난 게 이제 뭐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평균 이하 외모가 어.. 좆봤다 음.. 아.. 큰일났네 이게 지금 코트보다 못생겼다고 얘기할 정도면은 진짜 못생긴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저는 이제 외모 이외의 것들을 다 능력치를 끌어올리면 개소리야 개소리야 그.. 라면 먹고 싶어요 형기증나요 했던 그 아저씨도 롤스로이스 차 끌고 나가가지고 여자한테 헌팅했는데 단 한 명도 그냥 괴물 보듯이 그냥 지나가고 기피했어 그러니까 이게 외모적인 게 일단은 1순위로 좀 뭔가 호감이 돼야 돼 못생긴 것도 귀엽게 못생긴 게 있고 호감형으로 못생긴 게 있고 혐오스럽게 못생긴 게 있어 음.. 본인이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 지금 일도 없다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대개 우리나라에서 못 찾으면 국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하.. 근데 그건 제가 또 주변에 보는 놈들도 있고 친구들이랑 비교가 되니까 음.. 그 친구들 중에서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몇 억 모으고 이런 애들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랑 비교한 건 당연히 인간의 패시브지 누구나 다 뭐.. 친구랑 자연스럽게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감도 막 느끼고 그러는데 전혀 그럴 건 없는 것 같고 남이랑 비교하는 순간 내 인생은 불행해져 그런 생각보다는 일단은 다른 걸로 어필할 생각도 그냥 하지마 왜냐면 어찌됐건 그나마 이제 이성에게 첫인상이란 게 정말 중요해 네.. 어.. 근데 첫인상이 좀 별론가 봐 우리 친구가 전화했을 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좀 뭔가 좀 내가 봤을 땐 좀 음흉하게 생겼을 것 같아 보통 되게 음흉하고 음침해 보이는 사람이 네.. 어.. 이게 좀.. 호감을 얻지를 못해 음.. 어.. 내가 봤을 때는 그 돈 모으는 걸 좀 포기를 하고 그러면 성형에 좀 투자를 많이 아니 아니야.. 성형하고 그런 거를 쫓는다 그래서 네.. 나중에 더 허무해질 수도 있어 성형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내 진짜 돈 다 때려받고 쳐박아갖고 막 그랜저 한 대값 때려박아갖고 얼굴 바꾸고 뭐 스타일링하고 해도 그거는 뭐 자신감이 잠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어 아.. 나는 국결을 하는 걸 맞.. 옳다고 봐 국결 국결이요 어.. 모로코나 어.. 이런 쪽에 뭐 괜찮은 러시아나 모로코나 차라리 제2외국어를 조금 연습을 좀 해놓는 게 나는 오히려 낫다고 봐 이게 진짜 허무 맹랑한 소리가 아니야 음.. 우리나라가 성비가 십창났어 남아 선호사상 때문에 웬만큼 괜찮은 진짜 흔녀? 아니? 추녀? 추년대도 진짜 걔 완전 정말 극악의 추녀 아니면 살면서 남자들한테 한 번쯤은 다 대시를 받아 여자 인생은 그래 지금 본인이랑 서른한 살이라고 그랬지 서른한 살 될 때까지 여자 인생을 쭉 보면은 네 진짜 어떻게 저애랑 사귀지? 내가 솔직히 누구 비하한다는 얘기 들을까봐 비유는 못하겠지만 연예인으로 어떻게 저런 외모랑 사귈 수 있지? 쟤는 남자가 있을까? 쟤는 남자 한 번이라도 사귀어 봤을까? 이런 애들도 한 번쯤은 대시를 받아 음..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자 인생은 조금 똑같은 동일선상의 추남 추녀라고 할지라도 네 어느 정도 얼굴이 진짜 완전 개빠왔는데 그래도 옷을 조금 괜찮게 입거나 아니면은 뭐 목소리가 좋거나 아니면은 뭐 좀 몸매가 좀 괜찮거나 그러면 어떻게든지 남자랑 어.. 관계가 생겨 음.. 그러니까 그런 거라서 나는 우리 친구가 차라리 국결을 하는 거를 난 정말 강추해 주고 싶어 강추 왜냐하면 그쪽 그쪽의 인생은 솔직히 전화하신 분의 인생은 난 이미 아까 마지막 연애 8년 전 CC 커플이었다고 하는 그 얘기 듣는 순간부터 나는 사실 이 진단이 떨어져 버렸어 청진기 갖다 대자마자 아.. 이 새끼 X댔다라는 게 난 느껴졌어 왜냐하면 남자 인생도 31살 사회 초년생인데 니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말투나 뭐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전화한 애들 사회성 떨어지는 애들보다도 훨씬 더 낫게 얘기를 했어 얘기하는데 소통하는데 뭐 전혀 꺼리낌적인 그런 느낌이 없었고 말도 술술 잘해 자기 의사도 표현할 줄 알아 어.. 사회성은 평균 평균이라고 봐 근데 이런 사회성을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 연애가 8년 전 CC였다? 사실상 너는 연애하기 힘들어 아 근데 사실 그 8년 동안 좀 약간 앞만 보고 달리느라 아니야 그건 너가 그냥 개소리하는 거야 너가 그냥 그냥 그 내가 앞만 보고 달렸고 내 스펙 쌓기위 열심히 살았고 근데 열심히 산 거는 맞지만 그걸로 자꾸 뭔가 퉁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 내가 배제되었다 내가 도태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거는 왜냐면 남자가 아무리 바쁘고 남자가 아무리 앞만 보고 달려가도 이 사람이 매력적이고 그런 걸 매력을 볼 줄 아는 여자들은 어떻게든지 달라붙게 돼 있거든 8년 동안 여자랑 아무런 시그널이 없었다 거기다가 공무원인데 거기도 사회생활 하고 있고 메일과 제출하고 있고 출퇴근하는데 사실 굉장히 도태된 거야 못생긴 것도 내가 아까 얘기했지 귀엽게 못생긴 게 있고 뭐 좀 호감적으로 못생긴 게 있고 재밌게 못생긴 게 있고 근데 너는 좀 음흉하게 못생긴 거야 음흉하게 못생기면 이게 진짜 답이 없어 아 근데 사실 지금까지 그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려고 자꾸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누구랑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익명 얼굴 안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익명성에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작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사실 국결을 하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응 쓸데없이 뭐 성형을 해야겠다 자꾸 밑빠진 독에 물 부어봤자 뭐 할 거야 드라마틱하게 잘생겨질 거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사람 같지는 좀 생겨지지 않을까 그래도 할 건 다 했네 헬스도 했고 아니 뭐 나 같은 경우야 자기관리 존나 못해가지고 막 100kg 넘게 살찌고 막 공복 119kg 막 해놓고 있어도 그래도 귀엽잖아 나는 나는 귀엽고 그렇죠 나는 못생겼지만 나는 돼지라고 놀리고 막 뭐하고 하지만 그래도 여자들이 날 귀엽게 보잖아 그렇죠 응 나는 좀 호감이잖아 근데 이제 지금 전화한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음흉한 거야 여자들이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이 근데 내가 저 새끼랑 뒤져도 내가 진짜 술 아무리 쳐먹어도 아 나 진짜 저 새끼랑 키스 못하겠다 그게 너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에 우리나라가 너무 그 좀 남아 선호사상 때문에 여자 성비가 너무 이게 남녀 성비가 너무 안 맞아서 되게 밸런스가 개같이 무너져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족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거야 이거 너무 그 네 꼭 우리나라에 나도 남들처럼 네 이런 생각은 나도 국결을 해도 응 저는 약간 일본 쪽까지는 괜찮은데 응 막 동남아 이런 거는 좀 아닌 거 같아 너가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야 평생 혼자 살고 싶어요 너가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야 동남아도 동남아 3대장 베트남 태국 네 네 필리핀 있잖아 네 동남아 태국 필리핀 근데 말투가 너무 듣기 싫어요 그니까 그건 너는 지금 뭔가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니까 너에게는 호불호란 있을 수가 없어 이성에게 있어서 미안하지만 응 뭘 가려 지금 이 처지에 8년 동안 연애 한 번을 못 해봤는데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그럼 일본어를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해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일본어 조금 많이 하고 네 그 근데 일본도 좀 어느 정도 약간 한국화 돼버렸어 음 일본 여자들 스시녀들 이제 호의적이고 이런 거 옛날 얘기처럼 돼가고 있어 일본 애들도 다 눈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 도망친 곳에 낙원 없다고 우리나라에서 안 먹히는데 일본에서 먹힐까 나는 차라리 멀리 떠나라는 얘기야 응 아 근데 막 막 그 필리핀이나 이런 애들 데려오면 진짜 모르고 하는 얘기야 필리핀 애들 뭐 못생겼다 뭐 뭐 동남아 아니야 필리핀은 배제하더라도 베트남이랑 태국에 막상 너가 가보면 정말 괜찮은 애들 많아 음 음 와 개 이쁜데 졸라 귀여운데 졸라 동안인데 뭐야 음 완전 이쁘잖아 음 약간 럭키 이 아이 음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네 뭐 그런 뇌모들도 진짜 많아 피부 하얗고 음 음 이번 겨울 12월달에 뭐 어디 동남아라 그래가지고 진짜 뭐 저기 뭐야 뭐 야자수남의 얼룩에 생겼다 이런 어 그런 느낌이 지배적이지 않아 거기도 나름 이렇게 진짜 그 대도시 같은데 가보면 네 눈 돌아가 이쁜 애들 엄청 많아 하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 차라리 견문을 넓혀 음 견문 넓히고 네 그 지금 이 연애 사슬 그 이 먹이사슬 그리고 이 연애계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이 피라미드 이 지금 지금의 이제 뭐라 그러지 이 생태계에서는 이 생태계에서는 본인이 살아남을 수 없어 네 솔직한 말로 아 어 그러니까 빨리 마음을 접고 차라리 네 일본어 연습보다는 차라리 베트남을 한번 놀러 가봐 아 어 놀러 가봐 겨울에 안 그래도 네 가보려고 응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놀러 가보고 네 네 그러면서 좀 알아봐봐 알겠습니다 어 그래 거기 영어 다 잘하거든 음 가가지고 그냥 스윗하게 영어 몇 마디 해주고 해봐봐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리고 거기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여자한테 말 걸기 무서워요 이러지 말고 아니 거기서는 어 네 왜 말 못 걸어 말 걸어 잠깐 시간 있냐고 음 음 해외에서 어차피 뭐 아 그럼 그럼 어 거기 가서 해봐 그래도 나쁘지 않아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 아무튼 노력하고 음 네 그래 아 네 감사합니다 음 이게 맞아 과거에 스펙이 퐁퐁? 딱 말할게 퐁퐁은 아무나 아는 줄 알아? 이 방구석에서 커뮤니티만 본 새끼들이 뭐 쥐들이 뭐 퐁퐁 당할까봐 걱정하는데 사이즈도 안 나와 미안하지만 퐁퐁 사이즈도 안 나오고 퐁퐁을 할 물색 대상에도 못 들어가 도태되어 있어서 내가 거기 들어가고 들어가면 어떡하지 나중에 퐁퐁 당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일도 없어 어 뭘 보고 퐁퐁해달라고 하겠어? 뭘 보고 설거지 시켜달라고 하겠어? 남자를 그렇게나 많이 만나보고 연애를 오지게 했는데 적어도 SK 이런데 하이닉스 이런데 취직해갖고 그런 데서 뭐 어느 정도 대기업 이름 네임벨류 달고 있고 그 정도 타이틀 잊지 않은 이상은 설거지 시켜달라고 하지도 않아 뭘 뭘 보고 설거지 시켜달라고 하겠어? 자기가 봤을 때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 퐁퐁 물색 대상도 어느 정도 스펙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어 어 남자들이 좀 잘 모르는 게 좀 있어요 어 음 음 사이즈가 안 나오니까 안 하지 말도 안 걸지 음 오늘 오늘 공부 공부했어? 됐어 한국어 공부? 네 한국어 공부했어 네 한국어 공부했어 음 그치 생활습관, 문화, 환경, 언어가 주는 그 힘 크다는 거 알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진짜 아 여자 만나기 존나 힘들어 여러분들 응 웬만큼의 매력으로는 접근하기가 힘들어 정말로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어 쉽지 않아 연애라는 거는 음 음 음 어 이게 4 아까 우와 그러고 나서 다음 컨텐츠 하고 오늘 방종 할건데 좀 신중히 생각하고 전화하는 거 저는 좋습니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급한 사람이 많다 자 내가 딱 얘기해줄게 그 여자가 급한 건 쌓아놓은 게 없기 때문이야 여자가 돈 많고 능력 있잖아 결혼 안 하고 싶어해 남자랑 반대지 남자는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은 결혼을 완전 가정적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나 인생 즐기고 살래 하거나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이 내가 능력 있는 그 커리어가 있는 진짜 그 커리어 우먼이면 결혼 안 하려고 한대 결혼이 하나에 뭔가 좀 그런 인생을 담보로 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결혼이란 건 진짜 신중해야지 결혼은 가진 게 많을수록 손해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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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한 남자에 만족 못한 여자라도 데리고 결혼 해야 될까요 한 남자한테 만족을 못하는 여자가 어딨어 보통 그런 성향을 파악하면 남자는 빠르게 손절하지 자기 수준에 맞는 여자를 만나는 거는 진짜 결사반대 할 거야 여자도 남자도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해 방구석에서 그냥 매일같이 반복되는 자유행위와 웹툰 보고 골방에서 딸딸이 치고 거북목으로 롤쳐하고 이런 새끼들도 지보다 더 나은 외모를 원하고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래 눈이 높아 왜 그러냐면 나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야 누구나 다 눈높이는 각도가 각도기가 다 상향돼 있어 다다익선이라고 마음씨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고 이런 거 다 골고루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할 테고 여자 입장에서는 뭐 키도 크고 자상하고 뭐 재밌었으면 좋겠고 밥일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뭐 술도 잘 먹어서 나랑 술도 같이 먹어줬으면 좋겠고 같이 놀러 가줬으면 좋겠고 뭐 그렇지 여자들도 알파남 만나고 싶지 내 이상형 나는 없어 나는 뭐 별로 연애하고 싶지 않아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 연애 같은 거 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 이 세상에 즐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혼자 살기 좋은 시대지 욕구에선 어떻게 하냐 다 알아서 해 알아서 내 이상형은 딱 한 명이야 엉덩이가 이쁜 여자야 엉덩이가 이뻤으면 좋겠어 엉덩이가 엉덩이가 상당히 중요하다 아니 큰 엉덩이 극혐해요 저는 좀 큰 엉덩이 드럽다고 생각하고 큰 엉덩이가 아니라 아 약간 좀 키도 작고 왜소하고 근데 이렇게 되게 탄력이 좋고 그런 좀 아담하고 동그란 애플입을 가진 여자가 좋아 허리도 가늘고 엉덩이 극혐해요 음 좋던데요 요즘 요즘은 그런 게 끌리더라 나는 항상 바뀌어 이상형이 근데 그런 게 끌려 그리고 좀 같이 취미 같은 것도 잘 맞고 그러면 좋지 바람핀 적이 있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 아니면 다른 여자 만나기 힘들 것 같은데 참고 바람핀 적이 있는 전력을 참고 만나준 사람이 나는 좀 바보라는 느낌이 좀 드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 여자 말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만날 여자가 없으니까 이 여자라도 만난다 이런 거 아니야 어우 짜친다 만날 사람 없으니까 만나는 거야 다른 대체가 있으면 나는 바로 환승할 거야 이런 마인드가 항상 있는 거네 에이 근데 뭔 마음인지 나 이해는 가 이해는 가는데 어 근데 그게 있어 내가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이 남들에게 매력적인지 아닌지 잘 생각을 해봐 근데 내가 내가 봤는데 나는 그냥 뭐 그렇게 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오 진짜 괜찮아 이 사람이 그러면 한 번쯤은 심사숙고 해봐야 돼 이게 익숙해져서 이 사람의 매력이 퇴색돼 보이는 거지 사실상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은 이성이고 좀 성적 매력도 좀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면 계속 만나야지 원래 좀 익숙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매력의 진면모를 좀 잘 못 느낄 때가 많아 어 그래서 헤어지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지 어 내가 그래 나는 항상 헤어지면 항상 좀 연락이 와 좀 그 헤어졌던 사람한테 어 잘 지내냐 어 뭐하고 지내냐 요즘 행복해 보이네 어 그런 얘기 많이 와 여자들이 왜 새벽에 뭐해 이렇게 오는 전남친의 문자 마냥 카톡 마냥 뭐 나한테 와 그런 게 어 뭘 돈 보고 접근하고 이거는 진짜 그 못난 돈 없는 새끼들의 생각이야 진짜 나는 뭐 돈을 막 그렇게 연애하면서 많이 써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도 보다 적을걸 생각보다 나는 돈 안 써요 음 내가 뭐 돈으로 막 돈 뭐 5만원짜리 부채꼴로 펼쳐놓고 어 얼마면 되니 이럴 거 같냐 지랄한다 정말 진짜 모르는 새끼들 진짜 이 도태남들의 썩어빠진 멍청이 같은 소리 내가 이성적으로 매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되게 잘못돼 먹은 거야 음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마성의 매력이 있어요 예? 아 자꾸 뭐 돈으로 여자를 막 이렇게 막 홀린다고 얘기하는데 돈 보고 접근하는 건 한 번도 없었고 돈으로 여자한테 어필해본 적도 없어 옷도 그지같이 매일같이 태모해서 입은 티셔츠 쪼가리 반바지 어디 뭐 진짜 찜질방에서 훔쳐 입은 것 같은 막 그런 꼴로 나가도 만나면은 다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자 이게 저 전화 이제 그만하고 그러면 저 다음 컨텐츠로 갑시다 여러분들 예 오늘 그래도 뭐 이야기가 우리가 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중반 정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볼 법한 그런 좀 이야기들이 좀 있었네 예 오케이 널 뭘 보고 만나 못난 새끼들이 꼭 지랑 외모가 좀 못나면 지랑 본급인 줄 알아요 냄새나는 새끼 어? 날 만나지 널 만나겠냐 이 새끼야? 참 한심해 인생 엑스트라 같이 사는 새끼들이 있어요 인생의 주연이 아니라 한심한 새끼 배떼지에서 서근한다고 너는 멸치액젓 냄새나잖아 그만 시비 걸어 어? 왜 시비 거니? 왜? 널 뭘 보고 만나냐고 하... 그러면은 그러면 널 널 뭘 보고 만나냐 내 쌍에서 이렇게 악랄하게 남한테 악플 다는 새끼야 홍어 냄새 난다고? 야 저거 완전 말을 너무 심하게 하네 홍어 냄새가 난다 세상에 어 전화 걸 자신도 없는 새끼가 채팅창에서는 아주 그냥 어? 개백장군이네 개놈의 새끼가 아니 병신아 난 만나지 못하지 널 뭘 보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못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그 그런 얘기지 음 니한테 없는 게 나한테 있을 수도 있고 나한테 없는 게 니한테 있을 수도 있어 어? 남자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개새끼들은 서로 그냥 끌어내리기 바쁘다니까 못난 새끼들은 그러니까 네가 도태남인 거야 개놈의 새끼야 담배 한대 피고 그리고 또 다음 컨텐츠 가겠습니다